다시 한번 주종대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날카롭습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마르코가 결국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1대0 주종대 선수가 교체 투입되자마자 오른쪽을 휘저고 다니면서 기회를 만들어줬고 결국 마르코의 득점이 나오면서 올시즌 본인의 10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전반전부터 슈팅을 많이 가져갔던 마르코 후반전 본인의 장기인 헤더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스코어 1대0 앞서가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주종대 선수의 이 크로스는 정말 대단했습니다